연습게임 할께요 레크레이션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두명 하나 둘 셋 다시 할게요 연습게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명 하나 둘 셋 다섯명 스테이킹 뭐하고 싶지 맞추면 빠진건가들 맞추면 빠진건가들 어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못 맞춘다고 무서울 것 같아 아아 근데 게임하는 날 아 해보자 더 해보자 그래 더 해보자 오케이 세 번도 안했잖아 지금 저 저 저기요 저기 저 이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뭘 걸까요 오 뭘 걸어요 저기요 다 뿌렸어요? 다 찍으셨어요? 다 찍으싶고 다 뿌렸고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뭐 그래 뭐 사줄게 하자 윈치 윈치 한 몇번 그럼 반반 나눠서 팀에서 하자요 팀 아이스크림 아우 네가 제일 좋아하잖아 여기서 일곱 놈 되게 잘 익힌 제일 좋아하잖아 아 그거는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튀김 좋아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하자요 그 일어났을 때 수가 맞으면 성공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탈락이라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다섯 번 안에 아 이래도 되나 다섯 번 안에 다섯 번 안에 아 다섯 번 안에 성공을 하면 아니면 1번 1번 진사랑이 갔어요 8 10 10 12 21 22